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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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 좀 하지마라 니카나 아 존나 꼬라만기야 진짜 아 이거 실수 너무 많으세요 봤습니다 형님들 쉽습니다 라이센스 아 존나 어려운데 이거 이거 좀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형님들 아 근데 아 이게 지름길이랑 점퍼대 이런거 타이트 좀 어렵더라고 그리고 라인이 틀려 확실히 PC카트랑 이거 모바일카트는 급이 틀려 진짜로 같이 생각하면 안 돼 진짜로 더블 드립도 넣어줘야 되고 이런 데서는 아 근데 재갈형님 솔직히 모바일카트가 배우고 뭔가 하기 쉬워요 왠줄 알아요? 아빠인키가 계속 무뎌지잖아 그것만해도 엄청난거야 진짜로 PC카드가 더 어렵지 한진리만 봐도 알잖아요 한진리 프로 라이센스 못하는데 혹시 그 모바일카트는 막 에러온 그냥다고 그러잖아 한진리만 봐도 알지 한진리 프로 라이센스 못하겠는데 한진리 프로 라이센스 못하겠는데 한진리 프로 라이센스 못하겠는데 신 receiving 귀여워 아씨 기어롭네 어우씨 잡히겠다 오씨 아씨 어렵다 확실히 보물이 어렵네 보물은 내가 봤을 땐 어떻게 많이 해봐야 돼 아 와 존나 잘 먹는다 얘 상남자네 얘들아 진심 상남자네? 네... 오오! 또다니! 와 진짜 너무다 퀄드립 또 풀 드립 이런게 짜증나요 형들 2가지 난 분명히 풀 드립했는데 오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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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 오우 미안하다 빠진거 brand 왜 젊나 신기해 저 PC카드에서는 볼 수 없었던거 와 황산도 나와? 처음 해봐 황산 황산 처음 해봐요 진짜로 고카 8일차로 처음입니다 황산 역사의 날이에요 역사의 날은 끝 넘어가는 거 되냐고 씨 어 괜찮은데 길어 아 한정배드 되구나 야 후산 진짜 처음 해봐 진짜로 관심과 사랑을 주세요 친절이지 갔더니 또 아 친구 생기네 아 친구 생기네 아 와 친구 엄청 길다 끊기냐 와 팀프 왜 이렇게 길어? 팀프 안 끊기는데 팀프 안 끊기니? 와 팀프 안 끓고 삼 numerous 퇴납! 플레이 퇴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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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의 힌보가 개석인데? 무슨 하루쟁이 나가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